네 안녕하세요 포털바이브 유겸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재미있는 유선 이어폰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종 저희 채널에서 소개해드렸던 브랜드죠. 랩소디오하고 이 수입사인 190C가 오픈 3주년을 기념을 해서 합작으로 이어폰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이름이 천수관음인데요. 줄여서 천음이라고 부릅니다. 랩소디오 국내 수입사인 190C의 두목이죠. 이 순환곰님이 제작, 기획부터 모든 면을 다 참여를 한 그런 이어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한정으로만 판매를 계획하고 있고요. 아마 이 제품 리뷰는 저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천수관음은 불교에서 손과 눈이 천개인 관센 보살이라고 합니다. 뭐 갑자기 분위기가 이 불교 방송처럼 흘러가는데 이 천수관음의 이미지처럼 다수의 드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모든 소리를 다 캐치해내겠다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이어폰도 천수관음의 손처럼 이 드라이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BA 드라이버가 채널당 무려 14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아직 출시 전 제품이기도 하고 저희가 대여를 받긴 했는데 이어폰 본품만 받았어요. 그래서 패키징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전해들었는데요. 뭐 이어폰, 그리고 이어팁, 그 다음에 랩소디오 이어폰 커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순환곰님이 직접 이렇게 밧루이스에 요청을 해서 전용 가죽 케이스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구성품에는 기본 케이블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 천음을 구매하시면 1920C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커스텀 케이블을 15% 할인해서 구입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이건 주로 커스텀 케이블을 즐겨서 찾으시는 1920C 고객층을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케이블에 대한 추가 지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쿠폰 대신에 랩소디오의 동선 케이블 드워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리뷰 용도로 대여받은 구성이 이 천은 이어폰의 드워프 케이블 구성입니다. 제공되는 이어팁은 신형 2% 팁하고 컵 팁이 제공이 되는데요. 둘 다 실리콘 팁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해드리겠지만 이어팁에 따라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표현력 자체가 바뀌어요. 이어폰 유닛은 투명 쉘의 검정, 그 다음에 금박 페이스플레이트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투명하게 소고기 들여다 보이죠. 그리고 내부 BA 드라이버마다 이 랩소디오 로고 스티커를 다 붙여놨습니다. 왼쪽 유닛 페이스플레이트에는 랩소디오 로고가 박혀있고요. 오른쪽 유닛 페이스플레이트에는 천수관음을 형상화한 캐릭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순환곰님이 직접 릴러스트를 그려가지고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손재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유닛 한쪽당 14개의 BA 드라이버가 사용이 되었고요. 로우 4개, 미드로우 4개, 미드하이 2개, 슈퍼하이 4개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빡세죠? 각각의 음역대 담당 드라이버들은 각자 이 도관을 통해서 노즐까지 소리가 전달이 되고요. 이 노즐 앞에는 철망으로 마감을 해뒀습니다. 이 드라이버 개수가 많아가지고 이어폰 유닛 자체의 크기도 좀 큰 편이에요. 귀에 꼈을 때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죠. 귀에서 살짝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그럼에도 귀에 직접 닿는 부분은 적당히 굴곡을 주는 그런 디자인을 채택을 해가지고 착용감 자체는 괜찮습니다. 케이블은 2핀 타입이고요. 이어폰 쪽 2핀 단자부를 안쪽으로 파두는 그런 모양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 핀이 휘거나 부러지는 건 어느 정도 방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이 제품의 소리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 팁으로 제공이 되는 여기 이 2프로 팁을 끼운 상태로 소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즘 제가 밖에 잘 돌아다니질 않는 바람에 주로 실내에서 거치형 기기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소리의 전반적인 기획과 튜닝을 1910C가 하고 랩소디오에서는 제작 지원을 하는 그런 콜라보 제품이라서 그런지 이제까지 제가 들었던 이 랩소디오 이어폰들하고는 소리가 좀 많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도 나름 랩소디오 제품 이어폰을 제법 많이 들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확실히 랩소디오 이어폰들은 그 개발자의 개성이 확연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의 이어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모델마다 소리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공통점을 꼽자면 뭐가 됐든지 개성이 두드러진다. 이게 랩소디오의 공통점이거든요. 대체로 저역이 엄청 강하거나 아니면은 고역을 확 올려놨든지 어찌됐든지 간에 극도의 펀 사운드에 가까운 그런 소리의 제품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음이라는 이어폰은 제가 이제껏 들었던 이 랩소디오에서 만든 이어폰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나마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어폰이었어요. 우선 소리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사람마다 뭐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기존의 랩소디오 이어폰의 소리가 조금 자극적인 맛이 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소리가 좀 강한 편이어서 오래 듣기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여전히 개성은 있지만 귀가 부담스러운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놀랐던 게 오히려 랩소디오 제품인데도 다른 음역대에 비해서 저역이 그렇게 강조된 편이 아니었어요. 강조됐다기보다 오히려 조금 적다라고 느껴질 그 정도의 음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2에서 3K 그리고 한 6에서 6.5K 정도 그 정도 음역대가 살짝 딥이 있는 것처럼 들렸고요. 그 밖에 나머지 중역대는 또 오히려 살짝 봉긋하게 솟아있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아마도 6KHz 부분은 치찰음 때문에 살짝 내려놨을 거고요. 중고역 이상의 대역들이 시원하게 잘 나오는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음색이 살짝 밝게 들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역대의 튜닝이 천음의 소리 특징을 드러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징이 상당히 넓은 편이었어요. 전후보다는 그래도 좌우가 훨씬 더 넓었고요. 그렇다고 전후의 입체감이 전혀 없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공감표현력 자체가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또 이렇게 공감표현력, 스테이징이 좋은 이어폰들은 클래식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오랜만에 사라장, 한국명으로는 아마 장영주일 텐데요. 장영주가 연주를 한 비탈리 샤콘르가 수록되어 있는 스위스 롤라는 앨범을 오랜만에 꺼내들었습니다. 무대 전면에는 바이올린 연주가, 그리고 뒤편에는 오케스트라 총주가 배치가 되는데요. 무대 앞쪽과 뒤쪽의 그런 입체감이라든지 현악기 특유의 질감, 그리고 뒤에서 오케스트라가 얼마나 잘 받쳐주는가, 든든하게 깔아주는가 이런 걸 잘 테스트하기 좋은 그런 곡입니다. 천음으로 이 곡을 들어보니까 스테이징 면에서는 우선 아주 만족스러웠고요. 이어폰임에도 충분히 오케스트라 음악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감, 그리고 입체감이었습니다. 토널 밸런스는 중역부터 그 이상의 대역은 너무 날카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답답하지도 않고 참 마음에 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총주 부분에 합주가 나왔을 때 오케스트라가 저역을 좀 든든하게 받쳐준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역에서 양적인 아쉬움이 약간 있더라고요. 악기 연주의 표현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직접음하고 확산음의 어떤 밸런스겠죠. 직접음이 워낙 다들 요새 잘 내니까 별로 할 말이 없고요. 이 확산음을 얼마나 세밀하게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끌고 가는가, 그 양이 어느 정도 다 조절돼 있는가, 이런 쪽이 중요할 텐데요. 이게 천음으로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게 바이올린의 음색이 살짝 묘해요. 가령 원래 저한테 익숙한 그 앨범에서의 바이올린 음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음으로 들었을 때에는 그 음선보다는 상대적으로 살집을 더한 듯한, 조금 봉긋하게 두툼해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울림의 그 표현이 좀 과하다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로 좀 화사하게 잘 울려 퍼졌는데요. 이래서 좀 제가 생각을 한 게 중역이 좀 특이하구나 해서 이번엔 여성 보컬곡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여성 보컬곡은 소녀시대 출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태연의 새 앨범이 나왔는데, 천음으로 들어봤는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이 천음으로 들었을 때 곡의 표현력 자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걸 바로 알아챌 수가 있었습니다. 태연의 보컬이 살짝 앞쪽으로 도드라지게 들렸는데요. 치찰음은 억제에 두면서도 나머지 중역 대역은 살짝 부각시켜놔서 이 특유의 착색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소리들은 다 그대로 두고, 보컬을 살짝 앞으로 당겨서 들려주면서 살짝 타원형 무대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로얄타작이는 또 어떻게 들었어요? 저도 랩소디오 제품 참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기존 랩소디오 소리 스타일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순환곰님 스타일이 꽤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저는 특히 그 중역 부분 표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들리더라고요. 정확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만의 묘한 중역 음색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좋게 말하면 보컬에 윤기를 더하는 스타일인데 나쁘게 말하면 그게 살짝 왜곡된 것처럼 들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들 베이스 표현을 보면 대체로 약간 아래쪽에서 무대를 지지하면서 지탱하고 채워주는 그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천음은 이런 베이스보다는 그 중역대의 묘한 울림이 약간 확산이 되면서 약간 무대를 채워주는 그런 스타일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짝 밝으면서 화사하게 공간을 꽉꽉 채우는 그런 느낌. 묵직한 베이스나 무게감 그리고 거기서 오는 안정감 이런 스타일 선호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아쉽게는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감이나 그루브 있는 장르보다는 음색이 탁월한 보컬곡이라든지 아니면 현악기가 많이 들어간 구성의 장르를 들어보면 굉장히 색다르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보이즈2맨이나 브라이언 맥나잇 블랙스트릿같이 보컬이나 음색 그런 화음으로 승부하는 아내비 발라드 스타일곡을 들어보시면 그 탁월한 보컬이 훨씬 윤기있게 매만져지거든요. 그런 울림이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돼서 좋았던 것 같고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배드보이 레코즈 소속이었던 싱어 있잖아요. 칼토마스. 칼토마스 곡을 천음으로 들어보시면 특유의 깊이 있는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입니다. 그 보컬 윤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굉장히 도드라지면서 그 소리에 참기름을 굉장히 많이 발라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소감은 이 프로팁을 껴서 들었을 때의 그런 소감이었습니다. 원래 이 프로팁 말고 이 컵팁도 들어있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아직 받아보질 못해서 들어보진 못했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자주 사용하는 파이널의 이 팁을 한번 껴서 들어봤습니다. 이어팁을 바꿔서 들어보니까 훨씬 왜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컬의 도드라짐이라든지 무대 배치 같은 것들이 정상 위치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변화가 있었고요. 착색도 많이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음선이 더 깔끔해진 그런 느낌입니다. 대신 보컬 음선은 살짝 얇게 들렸어요. 생각보다 이 프로팁이 음색을 상당히 많이 바꾸는 음비였네요. 파이널 팁을 끼우면 상대적으로 천음 특유의 개성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하나? 좀 음색만 놓고 본다면 파이널 팁 소리가 저한테는 더 익숙하게 들리는데 대신에 소리가 갑자기 너무 평범해졌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 특유의 착색 그러니까 특유의 그 색깔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 프로팁을 매칭을 해서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에 안정적이고 좀 깔끔한 소리를 원한다. 나는 너무 특유의 개성이 강한 소리는 조금 거부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팁부터 바꿔서 듣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10C에서 3주년 기념으로 랩소디오와 콜라보한 이어폰 천음을 한번 들어봤고요. 확실히 이 주인장이 저희 같은 이어폰 그러니까 헤드파이 덕후인 만큼 이런 재밌는 시도를 계속 해나간다는 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천음은 3월 4일부터 1910C에서 판매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가격은 495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도 자비가 없네요. 천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삼각지역 1910C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추가로 다양한 증정품 그 다음에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네 가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내가 듣기로는 처음에 구매를 하면 하이비 R5인가? 하여튼 DAP가 몇 대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량이 끝나면 그 뒤에 30만원 1910C 쿠폰을 증정을 해준다고 하거든? 근데 뭐 선착순이긴 한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DAP보다 30만원 받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왜냐면 이제 30만원 받지. 그 다음에 15% 할인 쿠폰 받지. 이거 가지고 괜찮은 커스텀 케이블 사는데 보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요 정도 살 사람들이면 DAP는 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불합기도 하다야. 우리도 콜라보 하나 하자. 그러니까 어디랑 하냐? 어디랑 해야 되지? 저희랑 이어폰 콜라보 해주실 분들 찾습니다. 저희는 기획과 소리 튜닝에만 참여를 할 테니까 예쁘게 만들어주실 분 있으면 요 아래쪽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타세계가 알아서 하고 Barkầu migrants 말씀해주세요. 주변 Lori 너무